JW 아트 어워즈는 JW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초 기업주최 장애 미술인 대상 공모전입니다. 7월 22일 7번째 행사인 2021 JW 아트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꿈티움이 주관하는 JW 아트 어워즈는 만 1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고요. 한국화와 서양화 같은 순수 미술 작품을 당신의 소중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1인당 2점까지 응모가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창작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는 오는 9월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 www.jwartaward.com에 출품 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접수하면 됩니다. 출품료는 없으며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선정해 2차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10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대상 1명 500만 원, 최우수상 2명 각 300만 원, 우수상 2명 각 200만 원, 장려상 2명 각 100만 원, 입선 20명 각 30만 원씩 주어집니다. 중외 학술복지재단은 올해 4월 그동안 열린 JW아트어워즈의 수상작가 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면서 이번 2021 공모전에도 시민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